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997년에 아 지금 굉장히 유명하잖아 그 디아 조란 회사 있지요 야 그 회사로 2개 합병을 했대 모르고 있었나 그거를 야지열 야지열 해튼 미술이 말이야 유명하기는 굉장히 유명한가 봐 그 전세계에 있는 유명인들 심지어 그 러시아 황제까지도 미술에 완전히 푹 빠져 산대 심지어 이거 그 영국 스파이지 제임스 본드도 되게 좋아한데 어쨌든 이 굉장히 좋은 말이야 아 이게 아 모스 카운 위라 그것도 불러기 멜 이라는 걸 함께 섞어 먹으면 최고의 맛을 느낄 수가 있답니다 스코어 에스마 그 10년이라는 시간 말이야 어떻게 보면 되게 짧은 것 같기도 한데 야 그렇다고 이 회사 무시하면 안된다 보통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냐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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